공적이 좀 적고 막 공적도 그러나 잘할 것 같은데 54만 18개 이러나고 잘할 것 같은데 야 혁진아 이거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저번에도 홈토 형이 도와주로 들어왔다가 져가지고 투태형이라 미션하고 있는데 10연승 미션인데 8연승이 깨졌어 랜덤 쩌그나는데 공방몬한테 1때로 지던데 오버로드가 너무 이상하다 시청자방 같아요 형님 오버가 11시로 안가고 1시로 날라왔잖아 좀 하는 애들인데 오버를 봐봐 아직 스포인포 유치에 또 형님 이 방 좀 애들 하는 방인데 저것받았거든요 오버 날리기부터가 딱 세컨으로 만들었어 오버를 11시 봐봐 아예 11시가 없다는 걸 확신을 하고 나리잖아 오버를 두 번째 오버 11시 안가잖아 위치를 알고 있어요 아 홈토 형 저거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위치를 알고 있네 저번에 공방에 황태자님이라고 있는데 태자님하고 개방풀 오지는 애들이 있어 심지어 실력도 좋은데 실력도 막 시청자 중수 이상급 3명이 아예 진짜 목소리라면서 맞춤으로 빌드 짱해드리더라고 종조까지 져가지고 죽일 수가 없더라 깨내네 정차를 안갔는데 모든 위치를 다 알고 있어 빌드도 막 우리 종조 알고 잘 타고 리플 보니까 일단 황태 빌드 되게 잘 탔네 일단 여섯시가 삼드라 구발링 럭커 럭커다 사크다 사크 서치 좋았다 12시가 미탈인가? 미탈도 가긴 할 것 같은데 멍청 아 굿나잘태네 아아 엠베에 또 지니어 7시 럭커에요 어? 12시도 피트인데? 12시 미탈인데? 요발이잖아, 때리네. 와 얘네 빌드를... 이거 알고 하니까... 빌드를... 이 시각 세계에서는 좀 대단한 것은... 공격적으로 시키는 전쟁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시키는 전쟁을 다 같이 마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적으로 시키는 전쟁을 안전하게 도움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시키는 전쟁을 안전하게 도움을 못하십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도움을 못하십시오. 이런 방은 지금 방송을 보면서 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다른 애들 들어서 관퇴를 하다가 들어오면은 방송을 보면서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들을 말이 안되게 타고 공격도 알고 하니까 정찰도 11시 아예 안가잖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원래 링 한 마리라도 11시를 가봐야 되는데 이미 11시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존나 빨리 갈 것 같은데 드랍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브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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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블를 경고45도 받은 거품 이익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45 아주 그냥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고45도 지루시킨 뒤 도라지 마입니다. 경고45도 지루시킨다면, 열정이 도라지 마십시오. 전쇄포 공격6도 지루시킨다. 공격 6. 상황에서 중단하십시오. 무리하진 않죠? 운영 운영으로 얘기하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12시 털어서 그래도 할만한거지 12시 못 털었으면 근데 센터도 다 잡고 7시가 너무 부잖아 데뷔이에요 온토형 드랍이에요 저거는 퀴즈가 12시 지켜주느라 4하고 그거라서 12시에 4라면은 지켜라 사막이 13시 주요 5번까지 accommodate 변화가 까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스킬랜을 확인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데 더욱 큰 병력을 짓는 것 같다. 지옥을 강릉으로 스킬이 끝났습니다! 팔 났나? 아.. 이 파란색.. 그니까 좀 어느정도 하는 팀인데 방송까지 보면서 클릭하니까 형제가 빌드를 좀 말이 안되게 타지 운영으로 얘기하냐고 만약에 초반에 친구 보면 저희가 지금 운영 사이즈를 만들어서 제발 고개를 닳았을까? 클릭하십시오 네가 조금 미끄러워 남아있게. 공부할 때 그지 안정기 때문에 한번들만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전파가 도착하실 수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inka는 전차를 맞춰서 확인하는 중입니다. 수신 중입니다.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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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아 왜 이렇게 흥이 많이 났네? 운좋은 각도가 잘 상승하시고요. 너무 심각한 타이지만 죽어 grows anymore. 차이가 가슴 하는 캠프가 없을 경우가 없던 것들은 podemos 상승하십시오. 목표 달성. 다음으로 멈추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상대 팔자 내정지 왔거든요 초중반에는 좀 잘하는데 점점 후반이 가면 갈수록 상대가 뭐 해야할지 모르고 있어 지금 제가 바이넉을 했으면 졌거든요 이번판 내가 상대 잘하자마자 바로 메카로 갔잖아요 지파를 못 막아요 가이왕은 지파를 못 막아요 상대 상대의 점점 후반이 가면 갈수록 내정지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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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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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대편 형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형님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방투를 해도 못 이겨요 아 근데 진짜 민망하겠다 방투를 지면은 민망하겠네요 저였어도 민망하지 실력도 있는 분들인데 양심 없게 실력이 있으면 정성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정성 당당하지 못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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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분리했어 운영을 이긴거야 아 지지 안치고 나가죠 왜냐? 민망하거든 실력도 있는 애들이 왜 지지를 안치겠어 광풀했는데 좋거든 광풀했는데 좋거든 아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잘하는 애들은 아니고 조금 이제 실력이 그래도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아니 너무 냄새나게 플레이하잖아 아 가디언 못가져 스파이어 깼잖아 내가 내가 배쓸이 더 빠른데 제가 배쓸이 더 빠르지 가디언 못가지 커세어도 떴었잖아 지금 70연승 이거 이겨가지고 야 나만 미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3대3 하기로 하고 도착해 머묻어 이렇게 뭐 그런 들